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고마워. 데이트도 제업하는데? 그럼 잘가, 응? 응, 잘 들어가. 뭐야, 뽀뽀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. 뽀뽀? 첫날부터? 대학교 평균 첫 키스가 일주일을 했거든? 이런 뽀뽀는 수치로 나오지도 않아. 다 하는 거야. 마무리 슬프게 들어갈 거야? 응? 역시 대단한 지적 생명체. 나름 리듬 있어? 간다.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계획. 성공! 성공! 끝! 글쎄 고운! 그렇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